자, 여러분 사람이 의인은 몇 번 죽습니까? 의인 의인은 몇 번 죽죠? 의인은 몇 번 죽습니까? 일곱 번 아니, 일곱 번 죽어서 살아나는 게 의인인데 의인은 한 번 죽어요. 왜냐하면 의의 부활을 하고 두 번째 사망이 없으니까 악인은 몇 번 죽습니까? 악인은 두 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가요. 의인은 두 번 죽습니다. 맞죠? 악인이 두 번 죽습니다. 의인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14만점 빼고. 그러면 천사 이 악한 천사 악한 천사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악한 천사는 한 번 죽죠.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귀신들은 사실은 사실은 그게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귀신들이잖아요. 천여 귀신들 또 무슨 귀신들 조상 귀신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지금 살아있는 귀신입니까? 죽은 귀신입니까? 죽은 귀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어요. 멸망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귀신을 죽은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죠. 귀신은 우리 조상 귀신 그러니까 사람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귀신은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상이 아니라 그 귀신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악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한 천사는 사실은 죽지 않은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어요? 인간들이 악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때 그때 사단과 그 천사들도 그때 죽습니다. 지금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나타나는 귀신은 죽은 귀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그럼 악한 천사들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 누구 명령에 따라 사단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단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도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니까 악한 귀신이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단 그 악한 귀신이 하는 적극적인 속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허용으로 네. 그럼 허용으로 자 이 일을 왜 그러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좀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죽으신 것이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입니까? 천사들의 구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천사들까지 천사들까지 구원하려 죽으신 것입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구 박사는 그것을 천사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실을 말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품성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품성에 대한 오해 그런데 이게 예언의실에 없느냐 예언의실에 있어요. 죄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품성에 대한 오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구 박사는 죄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화잇부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기 전에 내렸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그래서 이상구 박사 취하는 것은 품성에 대한 오해라고만 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렇게 이 땅에 쫓겨온 것이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다 보여 주심을 통해서 이 사단이 품성에 대한 오해를 가진 이 사단과 그 귀신들이 그 천사들이 품성에 대한 오해를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사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구 박사의 이론이에요 상당히 핵의한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천사가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을 위한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신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욕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천사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상구 박사는 왜 이런 오해를 갖느냐 죄라고 하는 것을 품성에 대한 오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적인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품성에 대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담이 인간이 말해 범죄한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을 하게 된 동기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만 있었을 뿐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오해만 했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르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습니다 자 오해를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직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인간 전체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왜냐하면 하와는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행위가 있기 전에는 이 운명이 인간 전체에게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거기서 그치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중하고 아담이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와보다 더 나은 아내를 주실 수 있었어요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건 잘 보셔야 돼요 오해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품성에 대한 오해는 동기가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불순종의 행위를 할 때가 죄인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천사는 한 번 죽고 의인도 한 번 죽는데 아기는 두 번 죽는 하는 문제를 지금 그걸로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인간이 범죄한 것과 천사가 범죄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잘 보세요 루수벨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대하여 오해가 있었습니까 루수벨은 하나님 품성이 된 오해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 루수벨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루수벨은 죄를 짓게 됐냐면 높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높았지만 그 루수벨보다 루수벨은 누구보다 높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높지 못했어요 바로 그거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에 대한 욕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뭘 하게 됐냐면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불순종을 결정적으로 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간이 있었어요 사단의 생각에 이 불순종에 대한 이 어떤 것이 꿈틀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에게 여러 번 여러 번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이 루수벨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수벨이 많이 이제 거기에 그 그 설득에 의해서 많이 돌아섰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높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제 자제하지 못하고 반역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천사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자 같은 데 보면 하늘 천사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가 이 사단의 이 왜곡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에 그 동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이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그 사단의 루수벨의 꼬임에 넘어간 천사들을 설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높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욕망을 가진 루수벨과 그의 유혹을 받은 결국에는 함께 높고자 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천사들 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역하여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된 숫자가 하늘천사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루수벨이 하나님께 대한 품성의 오해를 사단 천사들에게 했지만 천사들이 결국 그걸 듣지 않고 반역의 대열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중에 얼마나 돌아왔던 천사들처럼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천사들은 내어줍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했다는 게 죄라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만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오해를 듣고 뭐가 있었냐면 그 오해에 기반한 결정적인 행동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건지 율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자기가 알려야 했던 건지 못 보려 하는 건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 이상구 박사에는 공의에 대한 정의를 다 흐트려 버려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든 간에 루스벨이 원하는 건 왕이 들여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진 것 자체도 그게 결정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기반에서 결국은 불순종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쫓겠죠 여기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도표를 한번 봐요 맨 처음에 여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 전쟁 그 다음에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내가 쫓겼습니다 내가 쫓겠어요 여기서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은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왜 속죄가 없을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알고 결정했기 때문에 즉 사단을 루스벨을 따라간 천사들도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 어떻게 성령과 예수님께서 또 그 천사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그 과정이 충분히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알고도 높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쫓겼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들은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왜 바로 죽이지 못했을까 이 천사들이 구원받을 여지가 있어서 바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쫓긴 천사들을 왜 바로 죽이지 못했을까요 지금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 중에는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 중에는 사단의 이 속임수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품성인가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불순종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 뭔가 여기서 이 차원에서 만약 사단을 죽여버린다면 오히려 천사들의 오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 루스벨의 루스벨과 그의 따른 천사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기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 단계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화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화으로 내려오셨어요 즉 1차 전쟁은 홈그라운드가 누구의 홈그라운드예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에 저 사단이 내가 쫓겼죠 근데 두 번째는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그 사단의 홈그라운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사단과의 대쟁투를 통해서 여기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정체를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사단의 정체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사들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시록 12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이제 오해로부터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개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즉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 루스벨이 하늘에만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많은 우주세계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민낯을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단의 악랄한 모습을 하늘 천사들이 다 보고 그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천사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땅에 내가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사실 그 중에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천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천사들의 운명은 여기서 여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들을 위하여 왜 인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위해서는 죽어주지 않으신 예수님 왜 인간들을 위하여 지금 죽어주시는 겁니까 왜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은 사단은 영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왔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충분히 알고 완전히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인간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죄를 선택했던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걸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럼으로 한 사람으로 말냐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냐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냐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오실자고 모노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했고 한 번도 죄를 안 짓어요 근데 이 아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아담 이후로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왜 아담 때문에 생긴 사망의 결과가 미치느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는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담의 선택 이 아담의 선택은 아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위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개인의 행위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행위입니까 국가의 행위잖아요 이 국가의 행위는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조약을 맺으면 대통령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가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즉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즉 국가의 행위 나라의 행위를 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어디와 이렇게 부딪히냐면 에스겔서 18장 4절과 부딪힙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예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 에스겔서 18장에는 아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비의 죄로 아비가 죽고 아들의 죄로 아들이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모든 범죄하는 영혼이 죽겠다고 그랬죠 이 에스겔서 18장은 계속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비만 죽고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자식만 죽는다는 거지 자식의 죄로 아비가 죽거나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18장 전체에 있는 이 이야기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상과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의 죄로 그 후손이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에스겔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개인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격이 맞습니까 어떤 성격이 맞아요 자 이 로마서 5장은요 단체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은 주의 개인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책임은 이것이 둘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 다 맞으려면 이 성경절이 둘 다 맞으려면 인간으로서는 이게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성경절들이 개인 책임은 개인적으로 따지고 단체 책임은 단체적으로 따지는 이것이 둘 다 맞아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충족시키고 해서 누가 죽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 모두에게 단체 책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책임 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담이 선택해서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인간 전책이 내려진 그 단체 책임으로서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사망의 운명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세요 품성에 대한 오해냐 아니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문제예요 죄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구원도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에서 단체 책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유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선택하는 그 기유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단체 책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적용돼서 내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왜 의인은 한 번 죽느냐 그 단체 책임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은 부활하느냐 개인 책임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단체 책임에 대한 처벌을 심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왜 두 번 죽느냐 예수님께서 단체 책임을 다 해결하시고 선택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주셨죠 왜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미숙한 가운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다 드러내시고 또 첫 번째 선택에 의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망을 해결했으니까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부활합니다 한 번씩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공로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악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번 죽어요 악인은 두 번 죽어요 즉 의인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이든지 의이든지 다 죽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죽는 사람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을 둘 다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것들은 형사적 원리에 형법적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적 원리에서 또 하나 다루어질 게 뭐냐면 고의 책임과 과실 책임입니다 고의와 과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튀어가지고 잘못 튀어가지고 옆 사람을 치웠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과실이에요 과실 과실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옛날 모세의 법은 어때요 이해는 이예요 그러니까 과실이든지 고의든지 내가 피해를 입은 대로 그 사람에게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나쁜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복수 복수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한 사람만 죽이 아니라 그 집안 모두에게 다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공유의 질서를 그렇게 잡아놓은 게 이해는 이 이 하나 뿌려트렸으면 하나만 뿌려트리고 거기까지만 이게 한 거예요 아직 아직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 상태에 맞는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은 죽이긴 죽였지만 죽일 고의가 없었어요 그게 과실범이란 말이에요 즉 이 과실범을 구하기 위하여 피신처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에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고 쉽도록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길을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다 잡히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은 도끼질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도피성의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이런 내력을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그 제사장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피해자 사람 죽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도피성에 와서 그 사람을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은 과실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뒤에서 탑기로 가격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증인을 세웁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도끼로 쳐 죽이는 거 봤습니다 증인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이 과실로 장작패다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요 바로 내보냅니다 복수에 손에 맡겨요 즉 도피성은 도피성은 어떤 어떤 범 무슨 범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과실범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과실치사 자 아담이 범죄할 때에 거기에 고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의도 있어요 고의도 들어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과실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데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과실이 아니에요 이게 아담의 범죄 속에는 고의와 과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아담의 후손의 그 범죄는 언제든지 고의와 과실 중에서 가려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정말 미성숙한 상태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건 고의와 과실이 다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밝혀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바쳐서 하나님의 자아가 가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실을 아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게 과실범입니까 고위범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과실범에 속하는 거예요 과실범 과실범 도피성 안에서 구하여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은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피하여 살다가 그 해에 대체사장이 죽으면 또 안식년 또는 희년 이 뒤면 이 주인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거는 그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확실한 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이제는 아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면 내가 그 예수 안에서의 도피가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도피성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도피성이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과실범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속성을 다 깨달은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이거는 과실범입니까 고의범입니까 그때는 고의범인 거예요 그래서 고의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을 조화롭게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더러운 자는 불이한 자는 불이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이 충족이 되고 십자가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왜? 단체책임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단체책임에 대해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께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모든 후손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인 거예요 왜 둘째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나 개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인은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기는 몇 번 죽어요? 첫째는 단체 책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의인이든지 아기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둘째 사망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두 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천사는 악한 천사들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위범이에요 고위범 천사들은 고위범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범죄한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고위범이라는 거예요 고위범을 위한 도피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위한 대속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정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밑에서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아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동기는 되죠 결정적으로 뭘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것으로 죄를 보지 않고 품성에 대한 오해로 죄를 보면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 죄 짓는 것이 생각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변화로 인한 결정적 불순종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하 방탕한 생일을 살다가 결국에는 무슨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부자의 부자집에 돼지 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죠 돼지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고 있었어요 그때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머슴들도 이런 것을 먹지 않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서 회개를 했어야 하나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안 했어요 저는 집을 나가기 전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자유가 없다 아버지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서 이 아버지에게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거든요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는 자유를 다 누린 다음에 결국은 뭐가 됐냐면 돼지 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 안에 있던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서 거기서 계속 돼지를 키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한 결정적인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이라요 아버지께로 간이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이라가 이게 그 사람의 구원을 준 거지 아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뭐를 만들었어요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것이 결국 뭐를 하겠어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다음에 오해로 풀리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그것이 뭐예요 회개와 자복과 헌신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이 죄인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결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생각만으로 이것이 드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가 풀려진 것만으로 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것은 중요한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일어나 가니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 행위가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는 죄는 율법이라고 하는 전제를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의가 성립이 안 돼요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가 다 치러져서 율법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빚이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정주하는 율법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이 준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치르고도 남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셔서 율법도 지키고 인간도 구원하는 두 가지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이해로만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주고 품성에 대한 이해가 구원이다 이런 도식으로만 만들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사단도 구할 수 있었다 왜? 품성에 대한 오해만 풀리면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품성에 대한 그 오해는 이미 하늘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체계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의 문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품성에 대한 오해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품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결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내가 믿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도 하도록 내 속에 있는 왕이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처절한 개혁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구원의 원리는 피상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을 생략해 버리고 생각 단계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처럼 환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초기문집에 보면 화잇분이 예수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것을 게시를 본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를 믿을 때 그 선지자가 선지자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개혁자 혁명가 이런 사람들은 깨달은 것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자기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 선지자라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지상 봉사의 그 과정을 다 생략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의 중부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의 중부가 없고 성령의 중부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완전한 성서적인 기별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보호 개시를 통해서 보고 전한 기별을 깨달음의 문제로 이제 낮춰버린 것이 바로 그분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분이 오류를 약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분의 사상체의가 완전히 밑바닥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줬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다 제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의 중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무조건 사랑이 십자가에서 사단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제사라고 한다든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선지자의 어떤 개시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이 누구인 줄 아세요 그게 박명호가 말했던 아빠 사랑입니다 박명호가 말했던 아빠 사랑은요 정말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아빠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라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라고 할 때는 굉장히 친근한 어린아이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박명호에 박명호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아빠가 나를 심판하지도 않고 그 아빠는 나를 나무랬지도 않고 그 아빠는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박명호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무한 아빠 사랑을 주장했던 그 박명호가 결국에는 어떤 사랑까지 변질된 줄 아세요 창기 사랑까지 변질됐습니다 창기 사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은 창녀인 우리를 받아준 것이다 즉 그것을 남녀관계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인데 이 시대의 예수님인데 내가 어떤 여자하고 잠을 자면 내가 잠을 자주는 거지 창녀와 잠을 자주는 거지 그 여자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박명호는 자기 집단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잠잘 권리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그 여자들이 아 창기같은 나하고 이 하늘의 왕인 예수님이 잠을 자주신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저라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그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뿅가지 마세요 성서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지 무조건 사랑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장하던지 아빠 사랑을 주장하던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던지 그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상근 박사 시리즈를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죄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준 것이 내가 그 사랑을 알고도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활용하지 않고 내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같이 되는 거예요 악한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 배신하고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위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우리가 사단과 루스벨과 그 천사들처럼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